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을 가나 한국을 가나 요즘에는 시니어 그리고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을 주변에서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보게 된다고 할 건데요 미국에 살고 계시는 이민자 중에 한 세대 제너레이션 중에서 한국 시니어들 노인들 어르신들이 정말 가난한 걸까요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데이터 내용과 함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오래 사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 중에서 한번 여러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1903년 한국 사람들의 이민이 시작된 이후에 1950년대까지 한인 사회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선 새로운 사람들 종류에 따라서 이민자들이 이주를 하면서 한인분들이 남미와 미국으로 지리적인 분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인분들은 다른 아시아인들처럼 미국의 서부와 동부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 대도시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아시안 집단보다 빠른 속도로 미국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도장, 네일가게, 델리샵, 세탁소 아주 분포가 빠르죠 미, 주, 한인 인구는 연방센서스의 추산으로서는 사실 이 연방센서스의 추산하고 한국의 제외동포청하고의 추산 또 한국 국가에서 나오는 추산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 이유는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인구센서스라는 게 100%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는 현재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022년 말 혼혈을 포함해서 205만 1572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의 제외동포청의 현황에서는 261만 5,419명으로서 미국 정부 추산보다 무려 56만 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데이터가 나온 수치가 그렇죠 그렇다면 인구센서스를 참여 안 하거나 또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분명히 적지 않고 더 많겠죠 따라서 이 수치보다는 분명히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보다는 많을 겁니다 다만 그 데이터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겠죠 미국의 정부 추산에서 205만 명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57만 4,500여 명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고요 2위는 뉴욕주에서 15만 4,000여 명, 3위는 사실 예전에는 뉴저지 쪽이었는데 지금은 텍사스주, 아틀란타 쪽이 굉장히 이동이 많죠 텍사스주에 13만 4,000여 명, 4위에는 뉴저지에 10만 8,500명 5위는 서부 워싱턴주에 10만 3,000여 명으로 거주가 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6위는 버지니아에 9만 7,400명, 대략 10만 명이 되는 거고요 7위는 조지아주, 아틀란타 쪽에 8만여 명 1위, 일리노이에 7만여 명 9위는 메릴랜드, 6만여 명 10위는 하와이에 5만 4,000명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들의 주별 가구소득, 인컴이죠 하우스홀드 인컴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버지니아로서 11만 6,700달러이고 2위는 뉴저지로서 10만 8,000달러 이 영상도 제가 한번 뉴저지에서도 벌겐 카운티가 가장 한국 사람이 많이 몰려 살고 있고 소득이 높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조만간 또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3위는 뉴욕으로서 10만 달러 4위는 캘리포니아로서 9만 7,000달러로 연방센서 쓰는 추산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2, 30년 정도 열심히 살면서 주급생활을 하죠 그리고 세븐데이를 일하기도 하고 투잡을 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 세탁소, 내 가게, 델리샵, 또 커피샵 여러 형태의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모으고 그 돈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는 은퇴 시기쯤 돼서 자녀들 모두 학교를 졸업을 시키죠 론도 끝나기도 하고 대학 졸업을 시키고 때로는 고등학교 졸업을 시키죠 열심히 시간을 보낸 후에 사업체를 적정한 금액에서 매각을 합니다 때로는 권리금을 더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정도만 받으면 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던 비즈니스를 팝니다 그리고 계획을 장기적으로 좀 세우고 나서 집도 팝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 분명히 있으시죠 왜 팔까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팝니다 나름대로 계획은 타당한 계획들입니다 때때로는 큰 집이 필요 없어 때로는 난 이제 한국 사람들 좀 모여 있는데 살고 싶어 한인타운 가까이서 한국 마켓에 가서 한국 음식 매일 사서 먹으면서 살고 싶어 그래도 한국 사람들 몰려 있는 데 가서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어 외롭지 않게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 그럴까요? 상속세 문제 때문에 집을 팔고 비즈니스를 팔까요? 사실 상속세를 따진다 그러면 면세 한도가 낮은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상속세의 면제 한도 금액이 꽤 높죠 사실상 상속세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속세를 생각하고 내가 세금을 많이 낼 생각을 할 만큼 자산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몇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을 바꿔나가는 걸까요? 살던 집 팔고 내가 하던 비즈니스 팔고 재산 다 팔고 왜 바꿔나가는 걸까요? 그것은 미국에서는 소득이 낮은 빈곤층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서포트라는 여러가지 혜택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세금 포인트가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연금 SSI와 식품보조 프로그램 등을 신청하고 월 500에서 600달러 정도의 선에서 돈을 내면 노인아파트와 유틸리티 등 모든 것이 해결되는 노인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다고 볼 수도 있고요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왜? 사는 지역에 따라서는 분위기가 분명히 틀리실 테니까 말입니다 또한 거기에 전액 무료인 제도가 있습니다 뭔가요? 메르케이드입니다 그리고 무료 약값 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무료 약론의 혜택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컴 소득을 줄여서 보고하는 일들이 많아서 사실 나중에 65세, 67세에게 소셜 시큐리티 연금 베네핏을 별로 받을 것이 없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죠 그러한 분들은 비즈니스를 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극빈자 혜택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4년 4월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들에게 월 1,255달러에서 2,510달러 사이에 범인에서 SSI 지급을 승인을 했습니다 정부는 생활보조금 SSI 프로그램에서 재정을 지원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제한적이거나 장애가, 디서빌리티가 있거나 장애 자녀가 있는 미국 시민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회보장국 즉 SSA는 시민의 생년월일의 지급을 승인하고 자격을 갖춘 미국인에게 매월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을 하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이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 노인 10명 중에서 6명꼴로 60%죠 렌투비와 주거비, 유틸리티 같은 거 나가는 거예요 식비, 의료비 지출과 같은 기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0% 정도는 기본 생활조차 힘들 정도의 극빈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노인분들에 있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다소 놀라운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Make sense 되시나요? 이러한 사실은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인 커뮤니티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KACF라는 재단입니다 단체에서 2024년 4월 3일 공개를 한 미주 한인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라는 것에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한인 커뮤니티 전환과 KACF 샌프란시스코 지부, 주디스 임 재단, 사우폴 재단이 공동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에 의뢰를 해서 LA와 샌프란시스코,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시카고, 휴스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인분들이 많이 사는 데죠 미국 내에 7개 한인 밀집 지역에 거주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조사된 것에는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주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중교통, 개인재정상태, 건강 및 의료혜택, 대인관계성,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비영리단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으로 크게 조사를 했다고 커뮤니티 재단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들 7개 지역 거주 50세에서 64세 한인 남녀 누군가요? 은퇴하는 사람들입니다 50%와 65세 이상의 한인 시니어 남녀 50% 비율로 전체 한인 81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인 노인의 10명 중에서 6명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중에서 10명 중에 4명, 40%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내가 병원을 가야 된다, 또 갈 수 있다,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가는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왜? 언어가 안 돼서, 영어가 안 돼서가 가장 많고요 그것이 전체 응답자의 73%로서 영어를 쉽게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LA 지역의 한인 노인들의 경우에 전체 노인 및 아시아계 노인 인구와 비교를 해봤을 때 가구당 평균 소득이 낮고 65세 이상의 한인 노인들의 빈곤율과 빈곤에 가까운 한인 노인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인들보다 높다고 나타난 겁니다 비에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 이런 나라들이죠 LA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의 빈곤율은 11.8%였으며 아시아 노인의 빈곤율은 14.2%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인 노인의 빈곤율은 무려 23.2%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보인 겁니다 빈곤에 가까운 인구 비율도 전체 노인은 17.8% 아시아계 노인은 16.9% 한국 사람들의 노인은 23%까지나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의 한인 가구당 중위 소득은 전체 노인이 7만 2,455달러 아시아들의 노인들은 7만 8,147달러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노인분들은 아주 낮은 4만 554달러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게 데이터 수치를 잘못한 건지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서 나는 불쌍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A 지역의 한인 노인 가구의 전체 노인 가구 13.5%가 아시아계 노인 가구 18.2%에 비해서 7.8%만이 은퇴연금을 수령해서 가구 소득의 은퇴연금의 의존도도 낮다고 합니다 또한 LA 지역의 한인 노인들은 일반 노인 및 아시아 노인 인구에 비해서 영어 능력이 미숙한 인구 부율이 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의 노인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더 못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못한다는 거죠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들은 29% 아시아계 노인들은 59.2%가 영어가 서투른 반면에 한국 노인들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85.5%가 영어를 쓰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LA 지역의 한인 노인의 가구는 일반 노인 및 아시아 노인 가구보다도 더 많이 렌트하는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더 높은 비율로 렌트비를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의 일반 노인은 29.7% 아시아 내 노인은 34.3%가 렌트하는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의 노인분들, 시니어분들은 무려 57.7%가 임대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나는 렌트비가 부담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노인은 28.5%였으며 심각합니다 나는 렌트비 내는데 허덕어덕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노인도 무려 34.7%로 집계가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데이터 뚝 들어보시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민자 노인들의 빈곤율의 수치가 높은 이유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족들을 따라서 늦게 이민을 와서 혜택이 그만큼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중요한 세금 보고를 매일 살면서 조그만 사업체를 유지하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거나 혹은 아예 내지 않은 개인들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캐시로 모든 것을 인컴을 소유하거나 혹은 가족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재산을 분리해서 이쪽에 놓고 이쪽에 놓고 이 사람 이름으로 놓고 저 사람 이름으로 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중에서는 막바지에 해외 재산의 대부분을 미국 정부에서 오짓이라고 그러죠 세금 감사가 있을까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스태러스를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해버리고 한국으로 역인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건 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라고 할 수 있는 1세대 이민자 중에서는 노인의 빈곤일의 수치가 높고 아시안 가운데서도 상위층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 달갑지 않은 데이터는 분명하죠 우리가 주변에서 살면서 종교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고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도움을 정말로 필요로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빈곤층으로 가신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인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로 우리가 그에 대한 플랜 그리고 그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알려줘야 될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부정직하고 그것을 아주 내가 잘하고 똑똑해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양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확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처음 하신 분들은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는 고개를 깨떡이실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뉴욕 히다리스는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데이터 수치로 나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의 노인분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아시안 중에서도 가장 못 살고 있고 오히려 비에트남, 제가 올려놓은 영상도 예전에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만 라오스, 베이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 사람들보다도 못 사는 데이터 수치가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못 사는 게 맞을까요? 맞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만큼 우리 2세, 3세가 되어가는 이민사에서 노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댓글 함께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